탑자루! 모텔스! 전반이 도지라요. 4분 리돌인데요. 신우아 삭단하나? 아... 고민되네 이거. 그러면은... 현질 해버렸죠? 과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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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바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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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카드 안줘! 뭐야 이거! 그걸 하려는게 아니겠습니까? 요거 하려고 엣지해 갈까? 요거! 탑자루! 모텔스! 전반이 도지라요. 4분 리돌인데요. 컴온! 한번 해볼까? 아 어쨌든 브롤볼이 짱이에요? 아 이렇게? 아 때리는게 아파요. 이렇게? 아하! 아하! 쓰레기네요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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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초만에 인정했다. 아 쓰레기네 쓰레기 이거. 하하하하 하하하하 into 2초 만에 인정. 아 이거 뭐야 이거.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때리는게 완전 쓰레기구마 이거.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부분 모텔스가 맞이하는 체에요. 하하하하 아니 뭐야 이거. 하하하하 아 웃겨죽겠네.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거 너무 못하는거 아냐? 아 이거 너무.. 뭐하는 겁니까? 죽는게 1이에요? 죽는게 1이구만 모티스 죽는게 1이네 죽는거야 아니 잘하시진 않아 아 불홀불에서는 2티어예요? 아 불홀불에서는 좋을수도 있겠다 빠르니까 그쵸 아니 그냥 공격하면 앞으로 가버리대 그냥 혼자서 아니 혼자서 공격하면 앞으로 가버려 이렇게